또한 결정 오 빨리 밀렸다 그래도 5분이면 할만하지 막빛 막아야지 영혼 1도 없는 5분이면 할만하대 어? 막았는데? 어라? 인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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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노평어제리 네이버 그럴수록 멘탈 잡아야 돼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바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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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크리 저 해가 아니야? 저 정도면? 진짜 또 바퀴! ESP가 아닌 이상 저렇게 돌 수가 없는데 저렇게 도는 맥크리 거의 핵밖에 못 봐가지고 잡고 와 맥크리 빨리 이거 형 누구고 가면 오른쪽에 소량 소량 알았어 알았어 다다다 왼쪽에 등록 아! 나 방벽이 없다 아아 아아 방벽 없어서 못 맞았어 탈반에 죽어 봐 이걸로 하지 진짜 이런거 하지 이론! 존나 이론! 나이스! 죽어줬어 죽어줬어 아나 아나 어필! 하나쩔! 나이스 리더블! 힙! 이러지! 아우 답답해 맥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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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국은 좀 돌았다 형 지금 으! 나이스 이제 박컨 복 성공 진짜.. 그리할봐야죠 아아 피해졌어 아아 할만해 방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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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걔네 옥고 뭐 내게 뽑았었다 뿔뿔뿔뿔뿔뿔뿔뿔 우리 브리커 나이스 나이스 정면에 비고 정면에 비고 아아 본돌증이야? 본돌증이야? 지금 바로 발송한다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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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았나? 해치웠나? 나이스 해치웠다 아이 끝나고 리플 한 번 봐야겠어 자 아이씨 아이씨 맥퓨이 왓 더 스파 아이씨 아이씨 당첨 망턴이에요 망턴이에요 맥퓨이 돌다 맥퓨이 돌다 맥퓨이 돌다 어휘를 돌는지 얘기해야 돼 어휘를 돌는지 얘기해야 돼 한 방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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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자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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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모싱 자리야 나이스 드디어 저거 아무도 타칭하는걸걸 제가 한번 봅시다 한번 저거 핵이 아니면 저렇게 플레이를 할 수가 없거든 와 도는 플레이가 존나 말이 안돼요 뭐야 아 이건 빼박이잖아 하다가 툭 빼기 한 대 와 씨 말도 안되네 잘랐고 빼고 요요요요요 방 진짜 레전드네 아 사운드가 뭔지가 아니라 이거는 와 와 와 기다려봅시다 와우 우와 아 뭐야 아 뭐야 씨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잘한다 아 아 아 아 일단 이분 헤드 멍젯율이 굉장히 높네 아 와 와 이게 핵이 아니라고? 내가 그동안 많은 핵을 봐왔지만 이거 손풀이면 대박인데 진짜? 그냥 이거는 핵이야 핵. 핵 아니면은 제가 이분한테 백만원 드릴게요 제가 이분한테 백만원 드릴게요 맥글 본인이라고요? 저희집 오실래요? 저희집 오셔가지고 똑같이 하시면은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백만원 드릴게요 아 근데 진짜 너무 말도 안되는 플레이어가지고 아까 그 잘랐을때 보자 와 와 와 이게 핵이 아니라고? 와 진짜 겁나 잘한다 아니 이거 너무 가는 속도가 말이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여러분들 제가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제가 핵무새처럼 볼 수도 있는데 아니 이게 솔직히 말이 안 된다니까? 와 지린다 진짜 이런 에임을 가진 사람이 여태 안 떴다고? 나는 핵인 것 같아 확신은 안하는데 핵인 것 같아요 그만큼 잘 쏜다는 얘기기도 하고 아 오셨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간퍼님이시라고요? 네 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어 21살이요 혹시 그 프로필 좀 열어주실 수 있어요? 넵 네 와 진짜 대박이다 아 붉은공개라 이거 볼텐데 네? 아 그래요? 지금 볼 수 있어요 단처 6.95 맥크리 2.3 8200 치명타 19%? 아니 치명타가 19%가 어떻게 나오죠? 별로 안했잖아요 맥크리 아니 근데 이게 최고점수가 어떻게 되세요? 4400이요 4400이요 저희 집에 한번 오실래요? 저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? 어디 사시는데요? 저 제주도요 네? 제주도요 제주도요 제주도요? 엄청 힘드시지 않을까요? 어 그럼 어떡하지? 그러면은 네네 그거 포함해가지고 제가 백만원 드릴테니까 와서 입증해 주실래요? 만약에 와서 제가 봤던 그 플레이에 절반도 안나오면은 제가 못 드리는거고 그 절반 이상 하시면은 제가 백만원 드리는걸로 어때요? 오케이? 어 진짜요? 네 언제 가면 될까요? 그 가능하실때 와주세요 가능하실때 저는 상관없어요 네 네 수고하십쇼 네 자 일단은 뭐 제가 한 말은 책임져야죠 핵 아니면은 제가 백만원 준다고 했으니까 일단은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나중에 보도록 합시다